뭐뭐 녹화를 안 됐네. 꺼꾸로 됐구나. 아 이건 우리 남편이 이 밭둑에다가 심어놓은 오디나무에서 땄는데 한 대 정도 됐네요. 한 대 정도 됐는데 너무 맛있어요. 탈공. 그 위에가 바로 저기 Y기업 하수인들이 심어놓은 하수인들이 살면서 우리 살고 천도복성하고 같이 믹싱된 거석이 있는데 그 살고 나무가 작년에도 몇 자루를 땄는데 그 나무를 죽여버렸어요. 그런데 다행히 오디나무에는 독가스를 안 뿌려가지고 이건 지금 아 맛있어요. 이거 서울 가면 한 컵 정도 해가지고 몇만 원씩 만 몇천 원씩 1, 2만 원씩 붙여놓는데 이렇게 많이 따왔네요. 근데 이건 내년에도 이제 내일도 모레도 이제 계속 딸 수 있어요. 오이는. 계속 있고 빨간 게 까매지면 또 따오고 그러면 돼요. 주스로도 먹고 샐러드에도 너무 먹고 그럴 수 있어요. 음 아이고 맛있네. 달고 맛있어요. 음 맛있어요. 이렇게 귀한 걸. 이게 약도 안 치고. 해마다 마당에서 따먹었는데 그 밑에서 내려다면서 뭐 쓰레기도 던져 독가스도 뿌리고 오르니까 그쪽으로 옮겨도 심었더니 이게 마당에서 화분에 심을 때보다 훨씬 좋네요. 음 맛있어요. 이거 돈 주고 살려면 엄청 비싸죠. 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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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